대전 유성구가 충남대학교에서 수도권과 대전, 충청 등 38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2020학년도 대학 입시 방람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이번 방람회에 참여한 대학은 한밭대와 공주대 등 지역 대학들과 서울시립대, 숙명여대 등 입시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. 또한 개인별 입시 상담과 전공 후 진로 방향 등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사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대학별 입시 상담부스가 운영됐습니다. 이번 대학 입시 방람회는 우리 지역 수험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고요. 입시설명회와 대학별로 상담부스, 또 수험생과 진로교사 간의 1대1 상담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. 앞으로 유성구에서 나비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을에 중고등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와 진학을 상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